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지금 F299 비자 관련해서 제가 상당히 많은 동영상을 올리고 있고 또 행정사 업을 하고 계시는 행사님들께서 연락도 좀 많이 주시고 또 F299 비자가 이렇게 복잡한 비자인지를 몰랐다 하시는 분도 좀 계시고 또 외국인 분들 중에서는 배우자가 한국에 있거나 없거나 또는 배우자하고 같이 F299 비자를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F299 비자를 변경을 하고 나서 배우자가 비자를 변경하는 방법 또 배우자가 F3 비자에서 F299 비자를 변경한 다음에 어떻게 취업을 할 것인가 문의를 좀 많이 주셔서 그 일련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동영상을 보시고 많은 부분들을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분들은 F299 비자를 변경하신 주체류자 분들과 배우자에 정말 중점을 좀 두고 있는데 만약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미성년 자녀가 조건을 맞춰서 예를 들면 미성년 자녀가 일정 요건을 취득하게 되면 F299 비자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F299 비자를 변경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성료이 되면 나가야 되느냐 그런 복잡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지금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강의는 다른 곳에서는 아마 이런 강의는 없었을 거고요 또 이번에 최근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좀 적용을 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자료를 좀 만들었는데 잠시만요 잘 작동이 되고 있나요 아 여기 되네요 좀 다른 색깔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선은 우리가 미성년 자녀 미성년 자녀에게는 좀 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미성년 자녀는 민법상 만 19세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법상 적용을 하는 기준이고 어떤 경우는 이전에는 만 18세 있었는데 민법상 만 19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미성년 자녀가 미성년 자녀가 미성년 자녀가 자녀가 성년이 되면 이 성년이라는 얘기는 본인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 자녀가 만약에 만약에 영주권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성년이 되기 전에 성년이 되기 전에 이미 유학 비자라든가 아니면 한국어라든가 이렇게 변경을 해야 돼요 E7 비자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사 학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한 그 자체로만 가지고 한국에서 취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취업 비자는 E7 비자이기 때문에 E7 비자 받기가 일반적인 경우는 거의 제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F299 비자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도 취득할 수가 있잖아요 F501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년이 되기 전에 F299을 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 아예 F299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영주권이 없으면 유학 비자를 받든 아니면 한국어 비자를 한국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비자를 받든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아이는 예를 들면 다른 거를 좀 하고 싶다 기술을 좀 배우고 싶다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지침이 바뀐 것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연장에 대한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는 예를 들면 아버지가 E7 비자를 가지고 있고 어머니가 F3 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일정 요건을 맞춰서 F299 비자로 변경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배우자도 F299로 비자 변경할 수 있겠죠 그럼 미성년 자녀는요 당연히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E7에서 F299 갔을 때는 기본적인 요건들을 제가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한 부분들은 설명한 부분은 이전 자료를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F3 비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원 배우자 처음에 남편이겠죠 F299을 받은 사람이 GNI 한 배 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 요거를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자산이 E7은 이제 F299 가지고 계신 자기 배우 남편분이 1500만원 이상 하면서 엔드 자산이 총 3000만원이 돼야 돼요 근데 3000만원 되기가 어렵잖아요 왜? F3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체류 자격의 활동 허가가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남편이 다 3000만원 벌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은 뭐가 있냐면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수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엄마가 이 조건을 갖춰서 F299 비자 신청할 때 부대에서 F299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는 이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는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바뀐 규정에 의하면 그러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면 영주 자격이 없으면 자격이 미성년 자녀가 엄마를 따라서 자녀가 원래는 F3 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엄마가 요건을 갖추어서 같이 F299으로 변경한 경우에 미성년 자녀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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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를 이수를 해야 됩니다 언제? 성년 후 연장하려면 하려면 성년 전에 사회통합 4단계를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연장할 때 F299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 게 이게 최근에 제가 알기에는 4월에 발표된 자료고 이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새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하고 시스템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F299을 받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면 나가야 되는데 성년이 되기 전에 사회통화 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하게 되면 F299이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면 F299 비자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이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인의 능력으로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아버지가 F5-1을 비자로 변경했더라도 배우자는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만 F2-3 비자로 변경이 가능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F299으로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 본인이 4단계를 이수해서 연장이 되더라도 영주권을 아버지가 영주권을 받더라도 F299에서 F2-3 비자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F2-3가 더 훨씬 좋거든요 왜? 영주권은 안 없어지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F2-3 성년이 됐을 때도 F2-3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요 다만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도 부모하고 부모와 동일한 거주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도 나이가 들어가고 그래서 아버지가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에게만 F2-3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F2-99 비자에서 아빠가 영주권을 변경하더라도 이게 자녀에게는 자녀에게는 혜택이 없다 언제 자녀가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F2-99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성년이 그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취업을 해야 되고 취업을 하려면 자격 요건을 취득해야겠죠 그래도 굉장히 발전된 거예요 지금 F2-99만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F1-12 라든가 F2-71에도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는 제가 이 자료는 업데이트 된 거를 못 받았어요 F2-99은 지금 자세히 읽어보면 뭐로 돼 있냐면 미성년 자녀가 체류기간을 연장 기준은 동일합니다 왜? 아버지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 소양요건인 사회통합 4단계가 요건은 주체류 자격자의 미성년 자녀가 거주 자격 부여받고 성년 시점에 돌아왔을 경우에는 기본 소양요건을 충족해야 연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다른 F2 비자에도 적용이 될까? 적용될까? 이 부분들은 아직 모르겠어요 F1-12 라든가 F2-71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냐면 F2-99 비자는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인데 F1-12는 F2-7 비자의 자녀 또는 미성년 미성년 자녀 또는 배우자거든요 일을 못해요 F2-71 정도면 가능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매뉴얼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들은 미성년 자녀가 F2-99을 가지고 있다면 성년 전에 반드시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 자녀가 F2-99 비자를 갖고 유학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직업을 배워서 또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소득이 또 벌 수 있고 소득을 벌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F2-99 비자를 가지고 있는 미성년 자녀가 F2-99 비자를 받았다면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4단계를 이수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도 연장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유튜브에 Super Thanks라는 걸 통해서 자인닷컴 비자인 코리아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2,000원도 되고 5,000원도 되고 어떤 것인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양질의 서비스로 제가 보답을 할 수 있는 아마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F2-99 비자에 관련돼서 미성년 자녀가 F2-99 비자를 받고 성년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없어지는 것인가 유학을 가야 될 것인가 현재 최근에 나온 매뉴얼 상으로는 F2-99 비자를 가지고 있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하게 되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연장이 된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또 자세한 정보가 나오는 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자인 코리아장대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